요리 유튜브를 시작한지 벌써 5년차 900개가 넘는 컨텐츠들을 만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어떠한 음식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게 된 것 같다. 그러다 문득 셰프들의 찐밥상이 궁금해졌다. 집에서는 절대 요리를 안한다는 요리사들. 도대체 뭘 먹고 사는지 세팅 없이 팩트만 낱낱이 살펴보기로 하자. 오늘은 내가 안 만들고 얻어먹고 가야지. 10년 넘게 하라는데 셰프님 댁에 온 지 두 번째. 여러분 저예요. 일단 이거부터 좀 차주세요. 마이크야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밥은? 밥이 안 먹었죠. 밥을 해주시는 게 오늘의 가장 큰 포인트인데요. 밥을 네가 와서 네가 해줘야지. 아니죠. 셰프들은 과연 집에서 뭘 하고 먹나. 난 안 하는데. 아 그래요? 약간 좀 케바케 아니에요? 거의 요리 잘 안 해먹잖아. 아닌데 저는 하는데. 이 와이프가 그렇게 빡세냐? 아니 빡센 건 아닌데. 저도 이제 한국을 좋아하니까. 요리사들 중에서도 분명히 좋아하는 사람인데. 집에다가 이것저것 챙겨놓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. 셰프님은 뭐 있나요?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딱 까놓고. 뭐 챙겨 먹는다. 내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세팅이야. 아 그래요?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해서. 오늘은 세팅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? 없어. 무슨 세팅이야. 안 아직 새 세팅? 안 해. 아 좋다. 좋다. 내장탕, 국밥, 뭐 이런 거. 셰프님. 아니 우선은 간단하잖아. 아니 왜 여기도 있고. 내장탕. 왜 왜 뇌구멍 꺼내냐? 아니 뭐 탑식 끄는 거 밖에 없는데요? 아니 내가 만들면 내가 먹어요. 지금은 뭐. 셰프님 이거는 5월 20일까지 해서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. 불씨가 잘 안 보여. 2022년인데. 5월에 해가 바뀌었던데. 야 늦게 먹으면 안 죽어. 야 색깔 괜찮잖아. 셰프님 매장에서는 하루 지난 것도 쥐 잡듯이 잡으시는데. 당연하지 그거. 당연하지. 왜냐면 끌려가. 그거 걸리면 끌려가. 이거 뭐예요? 천화장선 뭔데요 이거? 호텔에서 일하셔서 되게 컨시어즈처럼 해놓으셨대요 여기. 이렇게 가지런히 딱 있고 이런 거. 아유 막 올가나야지 안 되면 정신 사러 정신 사러. 물동숨 종류별로 뭐 에듀앙의 아쿠아피나 이거. 뭐 그러면 좀 딱 만들어 먹죠. 앉아 있으면 되나요? 그래도 또 앉아 있기보다는 또. 옆에서 뭐 하시는지 좀 보고. 이거라도 돌려. 개판이요? 돌릴줄 알지? 아니 가끔 전자레인지도 요즘 보면 되게 헷갈리는 거 많아. 아 그래요? 쇠고기 짜장은 뭐죠 저거? 왜 저기 있어요? 뭐 PPL인가요? 오뚜기. 오뚜기. 전략적으로 배치해두셨는데 여기 저기. 숭아빠와 에드워드 전에 콜라보레이션. 아 뭐죠. 오뚜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해주실 건 뭔가요? 국밥. 아니 이걸 그냥 끓여먹으면 안 되잖아요. 최소한 뭐 셰프의 손길. 아니 다 먹었어. 다 끝났어. 아니 그래도 뭔가 좀 뭔가 그. 아 그런 거 없어. 팁 먹을게 무슨 탕파만 딱 넣으면 돼. 몰라요? 탕파. 셰프가 집에서 요리하는데. 그냥 이걸 데워먹으면 사실. 너 자꾸 그러면 라면 끓여준다. 아 이게 아무나 알 수 있잖아. 나 너 때문에 밥까지 했어. 아니 그래요? 어. 평생 안 하면 안 돼. 여기 밥을 했는데 여기 밥을 왜 돌리고 있어요 지금. 아 그러네. 뭐 이상하네. 야 정신이 없다. 아 갑자기 집에 오니까. 아 부산까지 왔는데. 쇠고기 값이. 조금 있다가 이제 나올 겁니다. 그 에드워드 권의 킥. 목진아. 요즘 장난해? 이거 파 써는 거라도 좀 잡아주실래요? 좀 있을게 없대요 솜. 소중하다 소중해. 아 진짜 너무 소중한 요리 장면이다. 셰프 모먼트. 조금이라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. 노루. 거의 지금. 노루. 끝났잖아 이제. 야 셰프 모먼트 노루 그룹 끝났잖아. 셰프님 너무 주작 저격을 하시는 거 같은데. 조금은 있어도 돼요 방송이잖아요. 국밥에 핫도그를 넣는 건 어떨까요? 아 야야야 그런 거 하지마. 아니요. 그런 거 하지마. 조금이라도. 아니 근데 국밥을 이렇게 좋아하시면서. 어. 왜 국밥집은 안 내세요? 국밥이 진짜로 쉬운 음식이 아니야. 국밥이라는 게 있잖아. 식이섬유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. 거기에다가 뼈 오던 국물까지. 진짜 우리의 소울푸드. 지금 홈쇼핑 멘트 하시는 거 아니었어? 아니 그런 얘기는 안 해.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.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. 아니 방송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해. 와 진짜 안 쓴다 여기. 야 차라리 내가 여기서 시킨 셀 수도 있을 것 같아. 나무젓가락들이. 와 진짜 전혀 쓰지 않는 거의 표본이다. 오븐도 안 써. 오븐도 안 써. 명함이 들어있는데 타자 하는 게 다행이다. 후추 좀 넣어도 되지. 후추 나는 개인적으로 거기다 후추 좀 넣어. 이게 셰프의 킥이에요? 어. 수누추. 수누추? 오뚜기. 오뚜기 뭐 뭐. 아니 셰프님 너무 전략적으로 지금 오뚜기를 사방에 대체하시고. 저희 하는 거 없어요 지금 아직 아무도. 왜 오뚜기는 김치를 안 만드는 거야. 정말 칼을 거의 안 쓰시네요. 거의 안 써. 거의 안 쓰고 지금 거의 도끼고. 네 이거 이렇게 해도 지금 날이 하나도 안 가고. 펜도 에드워드 걸인데요? 셰프님 뭐 오늘 뭐 그냥. 나 자기 애가 너무 강한 거야. PPL프로로 그냥 독렬해가지고. 아니 근데 지금 이거 아마 안 팔걸? 끝났어. 아 그래요? 타 놓으면 되나요? 넣어놓고 싶은 거 넣어서. 아 그래요? 식탁이 그냥 시뻘개요. 모든 반찬이 다 시뻘개요. 이건 껌라면 먹을 때. 아니 왜냐면 그러면 또 설거지 해야 되잖아. 뭐야 갑자기 이렇게 앉으니까. 밥 먹자. 꼰대. 밥 먹자? 어 되게 맛있어 보이네. 맛있다니까 맛있어 보이네. 아 되게 맛있어 보이네. 이렇게 맛있어 보이면 안 되는데 그냥 셰프님 가진 건데. 김밥집 가서 김밥 한 줄 먹어도 4, 5천 원인데. 셰프님 소호투도 그럼 국밥이에요? 국밥이죠. 왕실에서 먹던 음식 신손놀 이런 거는 사실 우리. 안 먹죠? 일반 국민들은. 신손놀을 솔직히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어요. 맥병열이 역사가 오면서도 유일하게 아직도 우리의 대중들에게 잡혀져 있는 음식이구나. 그중에 한식 대표적인 거에요. 국밥이. 국밥이 결코 간단 음식이 아냐. 국밥을 먹으면 먹었으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. 얘기를 좀 듣고 먹어요. 네. 어르신 얘기해도 장류에서 해놓고는 주기가 밥 다 먹었어. 욕을 배불리 먹어선가요? 저는 그래도 되게 맛있는 거 해줄 줄 알고 아침을 안 먹고 오긴 했거든요. 뭘 해도 맛있게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에. 개괄스럽게 먹는 거에요. 근데 뭐 얘기해 보세요. 뭔지 모르겠지만. 한 접시 요리 중에서 밥하고 그냥 딱 하고. 솔직히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맛있게 먹으시는 음식이 될 거에요. 두번째. 향신료가 정말 많아요. 그러니까 한식이 대단한 음식이라니까. 여기 밑에 자막으로 곧 매진 이렇게 쳐도 될 거 같은데요. 지금 뭐 제품이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. 그래서 애피타이전 다 먹었고. 메인은 뭐죠? 뭐죠? 그러니까. 아니 뭐 하나 더 있지 않아요? 셰프에 뭔가 음식. 셰프에 메인 있겠죠? 이거 아무도 안 주는 건데. 여니까 주는 거야. 이거 먹으면 천하장사야. 심각해. 왜 이렇게 밥을 빨리 먹어 급하게. 누구 때문에 밥을 빨리 먹기 시작을 했는데. 이제 와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철철히 느긋하게 드시고. 나 옛날에 이럴 때는 빨리 먹어서 일해야지 인마 이렇게 해가지고. 내가 누구 때문에 빨라졌는데 이제 와가지고. 몇 시간이 지금 가고 앉아있으면. 우리 직원들이 왜 다 밥을 빨리 먹는데. 지나가고 꼭 씹어 먹어야지. 이런 음식이라는 거. 근데 대부분의 요리사는 빨리 먹어요. 특히 저는 처음 일한 데는 진짜. 외국 식당은 점심시간 따로 없잖아요. 솔직히. 그냥 주방에서. 패스와 패스 사이에 중간에 딱 고기 앉아 먹고 먹고 막 이러죠. 그리고 뭐 밥을 따로 주는 것도 아니고. 그냥 재료하다가 남은 거 대충 이렇게 볶아가지고. 그냥 푸르륵 말아가지고. 접시도 이런 거 아니야. 그 스탠볼 있잖아요. 저희 프랩 하는 거. 그렇죠. 거기다 약간 진짜 개밥처럼 담아가지고. 한 입씩 먹다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밥이 다 말라가지고. 서비스 끝나고 한 11시쯤 되면은. 진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. 러셔널스 일하면. 솔직히 빨리 먹고 빨리 가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또 뭐 차려놓고 먹고 있으면. 선배들은 막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으니까. 보통 식사 시간이 막 한. 정말 기름을 5분. 요새 우리 직원들은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. 앞시가 다 챙겨주죠.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지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직원이 없죠. 없죠. 다 나가죠. 국밥을 그냥 맛있게 먹는 방법. 무조건 사골 국물을 먹을 때는. 요소론 국물의 맛을 보고. 진짜 먹을 수 있는 사람은. 고추무침과 깍쥐 국물은 무조건 같이. 그렇지. 그러면 사골이 덜 들큰해야 되니까. 국밥은 두 가지가 있어요. 사골로 끓이는 거랑. 그다음에 그냥 뼈 국물이나 고기 국물로 육수를. 양지로 해서 빼는 거랑. 양지로, 맑은 국물. 보통 보면은 이제 사골로 하는 거는. 덜큰하단 말이에요. 뒤쪽에서. 다대기도 그래서 사실 그래서. 보통 뭐 설렁탕집이나 이런 거 보면. 매콤한 거. 약간 주는 게. 물릴 수 있어서. 물릴까 봐 그렇게 주는 거고. 솔직히 해서 국밥을 그렇게 많이 먹으러 다니고. 그렇게 했는데. 내가 내린 경우는 하나야. 깍두기랑 김치가 맛있어요. 그게 맛있으면. 사실 국밥이 고만고만해도 카마가 다 되거든. 야. 너 그때 석박지 만들었잖아. 그거 레시피 알려달라는 댓글이 엄청 많이 생겼었어요. 그러면 국밥 줘야 되겠다 그래. 하하하하. 이번에도 또 뭐. 해외 레스토랑. 오픈하신다면서요. 내일 또 나가신다고 그래가지고. 오늘 또 이제 왔는데. 오늘 하필이 무산에 계신다고 그래가지고. 같이 가시는 김에 좀 놀러가서 좀 뭐 하시는지 좀 보고 가도 되나요? 아니요. 방콕으로 갑니다 여러분. 진한테 SOS를 쳤어요. 약간 옛날 그 느낌 나갔네요. 싱가포르 뭐 이런 거처럼. 거기. 그날. 먹진아. 요즘 장난해? 이미 스태프분들이 다 가 계신 거 아니에요? 뭘 뭘. 어차피 하니까. 그냥 놀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. 금세 그냥 놀러 와. 거기 지금 스태프들이 가 있죠? 권시프님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. 그죠? 아 그럼 됐다. 저를 또 스태프를 쓸 수 있어야 하고. 하긴 사람이 누구를 양아치로 보나 진짜. 저희 약간 좀 그냥 브이로그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. 방콕 오프닝 콘텐츠인가요?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어요. 저는 사실 이거 아 모르겠다 뭐 알아서 하시겠지. 아니 어차피 그게 아니라 와서 밥을 먹고 사람 사는 얘기를 한 거잖아. 그리고 무언가 막 요리를 기대하고 막 이래. 진짜 기대하고 있냐. 네. 그 애들도 거 아니야. 사실 그래도 뭔가 보여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고요. 그래도 그런 게 있어요. 이걸 처음 하는 거고 집에 누군가 오는 게 쉽지 않거든요. 그걸 이제 오픈해 주었다는 의미에서 굳이 점수를 매이고 싶진 않지만 10점 만점에 15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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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